안녕하세요.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. 오늘은 위혜주 수석연구원이 2월 24일에 발간한 ABL 바이오 보고서를 소개 드리겠습니다. 올 상반기에 그래바디티 면역항암제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. 그래바디티는 ABL 바이오의 메인 이중항체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. 이번 임상 결과 공개는 플랫폼의 임상적 개념 검증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그래바디 플랫폼이 적용된 임상 결과 공개는 처음입니다. 모슈의 이중항체 리뷰 논문과 경쟁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임상 1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능 수준을 제시합니다. 단, 임상 1상 목적은 안정성 확인, 최적 용량 선정, 반응 암종 관찰 등입니다. 임상 1상 결과로는 최종 신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고요. 두 파이프라인의 효능은 추후 최적 용량, 세부 암종, 병용 전략 선정을 통해 개선될 전망입니다. ABL 503 유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사례를 보니 객관적 반응률은 최대 6.6%로 낮지만 완전관의 사례도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. ABL 503 임상 결과에서도 완전관의 사례를 기대합니다. ABL 1일 유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 효능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낮기 때문에 부분 간의 사례만 관찰돼도 괜찮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